실패하셨습니다. 다섯 개 더 오겠습니다. 다섯 개 더 가겠습니다. 자... 짱입니다. 짱! 짱! 콜! 자, 실패하셨습니다. 수기 누나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속일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수기 누나를 속히겠습니다. 다 시켜주십시오. 자, 혼자 꿀꺽하겠다고 하신 주우제님께서 40개. 나가주셔도 돼요, 이제. 빨리 나가세요. 여기 저만 있을 수 있어요. 야! 야! 누나 이런 게 없잖아요. 야, 실례를... 실례를 이렇잖아. 여기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? 여기 저만 있을 수 있어요. 야, 잠깐만. 얘기할 기회는 줘야지. 아니, 여기... 넌, 난 믿는다며. 혼자만 있을 수 있는데? 누나, 빨리 나가세요. 그럼 너, 난 믿는다며. 오케이. 자, 40개. 그때 이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. 사실 내가 돈을 잃는 건 없었지만 마음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.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나쁜 경험이었습니다. 누나, 몇 개 있어요? 내가 그냥 줄 순 없어요, 동전을. 그냥 줄 순 없어요. 묵찌빠 하자. 네? 묵찌빠 한 번 하자. 묵찌빠? 몇 개? 해서... 두 개. 두 개 꺼내야 꺼내. 죄송한데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개 걸고 할게요. 가위바위보! 묵! 묵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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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짜져. 졌어? 하지 마, 하지 마. 세호 형한테 하지 마. 나 진짜 짜지 마.. 완전 진짜 꼼수야 꼼수. 꼼장어에 꼼장어에 꼼장어에. 나 진짜 싫어 쟤야. 완전 꼼수야 꼼수. 골탕 먹이려고 아까부터 짜고 있었어요. 야. 실력 대결이야. 나 진짜 싫어. 한 번 더 해요. 나 진짜 하지 마.. 아니, 누나가 못한 거잖아요. 하지 마. 하굣. 제가 북측발 못한 거잖아요. 4개 걸어. 4개? 오케이, 콜. 안 해, 안 해! 4개 콜. 너 진짜 씨. 아니. 4개? 2개만 해. 2개, 오케이. 자, 2개 한 판 더 갑니다. 자, 가위바위보! 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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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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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 안 하니까. 감사합니다. 하지 마. 나 진짜 싫어. 나 진짜 싫어, 쟤! 야, 나 진짜 싫어, 쟤 어떡해. 뭐 했는데? 눈치 봐. 어떻게 해, 어떻게. 나 진짜 싫어. 아니, 아니, 아니. 동전 던지기 이런 거 할래? 아니, 아니. 나 진짜 어떡해. 누나, 연락 주세요. 나 진짜 어떡해, 쟤. 누나, 연락 주세요. 야, 우영아, 쟤 어떡해. 누나, 연락 주세요. 근데 여기 안 나오네. 근데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 괜찮아요? 나갔어요. 우재야. 네? 누나 잃은 게 없잖아. 그런데 마음을 잃었잖아. 나 너무 지금 마음이 허한데? 그거 같으면 일주일이면 없어져요. 빨리 나가세요. 내가 이 방을, 내가 이 방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싸, 내가. 나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. 누나! 야, 너 무슨 짓을 한 거야? 나 묻지 뻔했어, 형은야. 아니, 저 묻지 뻔 지기가 힘들어서. 지겨. 지겨, 괜찮아? 지겨, 무슨 일이 당한 거야? 형, 너 쟤한테 다 털렸어. 형, 가서 뭐 했는데? 수근이가 잠깐 하고. 야. 아, 잠깐만. 나 진짜, 나 너. 너 그만 가지 마, 이제. 뭐 드시고 싶어. 그래, 이런 거 있으니까. 아, 그럼. 당연히. 야, 이런 거 있으면 괜찮아. 애프터 서비스는 제가. 뭐 과자든지 뭐. 아, 나 그냥 10개만 줘라. 그럼 40개 같잖아. 앉아, 누나. 어? 이거라도 드릴 때 받으세요. 제가 먹을 거라고 사 들릴 때 받으시라고요. 야, 그거 보면 다섯 개만 줘라, 그냥. 아니, 제가 대접을 해 드릴 때. 나 안 먹고 그냥 다섯 개 좀 이거 보관하면 안 되냐? 나 그래도 40개 땄는데. 다섯 개만 그냥 줘라. 다섯 개. 다섯 개, 열 개는 내가 좀 출력해. 그거를 공유하면 안 되는 거죠? 열 개짜리가 무슨 게임인지는. 모르고 공유하면 안 되지. 야, 두세요. 네? 아, 내 저기. 두 개만 꺼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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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서 들어갔다가 따면 줄게. 쟤 때문에 자꾸 언니 묵찌빠에서도 지고. 얘 계속 나를 꼬아내서 뭘 하게 만드는데. 그래서 내가 계속 잃었어. 그럼 한 개씩 걸고 묵찌빠 한번 더 할까요?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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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! 야, 제일 못하는구만. 야, 진경아. 저 이겨서 악어 게임이 나아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슬펑겨. 제 자신이 너무 좀 초라하고. 왜 매번 얘한테 계속 당하는 거지? 약간 그런 자괴감? 절대 도박은 안 해. 절대 안 해. 일단 이 돈을 잘 지켜내자. 그나마 있는 것마저 잃을까 봐. 딜러룸 들어가서 일단 순위부터 알아야겠다.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순위분포도를 말씀드리자면. 1등이 저. 2등 보세요. 3등 김숙. 4등 정우영. 5등 홍진경. 내 예상이란 맞을 것인가. 그래야 내가 어떻게 움직일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도 우주가. 어서 오십시오. 3번 쓰겠습니다 3번 동전 5개를 지불해 주셔야 되고요 5개 있고 정보 획득 3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야지만 실행 가능합니다 던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다섯 개 하나 둘 셋 아쉽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전 5개 됐고 정보 획득 찬스에 특정 순위의 인물 확인 하나 둘 셋 실패하셨습니다 이 말이 되나?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알아내야겠어요 한 번 더 도전해 주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패하셨습니다 아니 연속 4번 뒷면에 나오는 게 말이 돼?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연속 4번 뒷면에 나오는데 홀짝 하겠습니다 홀짝 나 오늘 우는 안 좋다 이건 세상이 나를 억가하는 거야 지금 오늘 하루 그래서 이거 실력으로밖에 오늘 하루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동전 몇 개 도전하시겠습니까? 일단 다섯 개 보겠습니다 다섯 개 홀짝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세더라고 어차피 이 사람은 세니까 짝입니다 실패하셨습니다 다섯 개 더 하겠습니다 다섯 개 더 다섯 개 더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저기 아나운서로 여기 KBS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심리 싸움에서 강하시면 실제로 딜러로 한번 나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1분 남았습니다 일단 10개 걸겠습니다 10개 10개 걸고 러시아 낙어 하겠습니다 러시아 낙어 러시아 낙어 평정은 좀 늦어졌어요 너무 열을 받아요 자 러시아 낙어 10개 동전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? 네 실패하셨습니다 자 10개 동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